락발라드게이 실력파 신인 등장 윤호입니다 연락해요 어디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그대가 찾는 그런 사랑 그댄 따뜻하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금세 만날 거예요 나 같은 게 감히 그대의 삶을 기웃거려 미안할 뿐이죠 다시 이별이라고 실망하지 말아요 이녀는 오겠을 테니 제발 그게 나이길 내가 그대를 가질 수 있길 지금도 난 밀고 있지만 울지 마요 내가 그댈 포기할게요 그럼 되죠 그 대신에 꼭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내가 달려갈 테니 연락해요 그대의 삶을 그대의 삶을